오.. 오잉.. 구집이 그렇게 물을 먹는 이유가 뭐야? 밖에서 그럼 네 물통이 있는데? 응?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.. 그 물이 맛있어? 야.. 왜 내 물 훔쳐 먹어? 네 물 내버려 두고 맛있어? 진짜.. 오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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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오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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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오잉구 고건 아.. 그러다 들어갈거다 들어가갔어 오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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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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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내버려 두고 저불을 먹고있다 곰망울을 훔쳐먹는디 맛있니? 도넷사람들 여기요 도넷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물도둑이 있어요 물도둑 다 멋있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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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, 내 물 물 두드려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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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동네 사람들 여기 보세요 물 도둑놈 있어요 잡아가세요 경찰 아저씨 여기 물 도둑놈 있어요 물 도둑놈 이름 고앤구에요 아 고맙먹어 왜 물이야 그거 그만 먹어 가서 네 물 먹어 가서 네 물 먹으라고 보는 거고 그래 많이 먹어라 빨리 먹어 갑자기 산책 나가려고? 갑자기? 갑자기 산책가? 죄송해 아주 팔짝아 사팔짝아 이건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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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